성균아 이게 뭐야? 우리 그날 말이야 그날 그렇게 됐나 봐 진짜로? 아니 진짜라고? 딱 한 번인데? 응 어쩔 수 없지 지우자 무슨 소리야?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애를 어떻게 지워? 아니 그럼 어쩌자고 너랑 나랑 뭐 결혼이라도 하자고? 정신 차려 우리 친구야 친구 그냥 술 먹고 하룻밤 실수한 거고 그 결과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깨끗하게 끝날걸? 너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난 절대 못 지워 그래도 내 몸에 생긴 내 아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네가 싫으면 나 혼자 낳을게 그냥 나 혼자 낳아서 조용히 살게 그니까 지우라고만 하지 마 응? 그래도 네가 애 아빠니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지 아빠 노릇하라고 강요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웃기지 마 내가 안 이상 그냥은 못 넘어가 찝찝해서 어떻게 사냐? 평생 어딘가에 내 씨가 살아 숨 쉰다는 생각 너 그게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이나 해봤어? 야 난 지금 들었는데도 벌써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럼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애한테도 네가 아빠라고 말 안 할게 일단 엄마한테 말부터 좀 하고 어? 낫는다며 그럼 어쨌든 우리 집에서 뭐 양육비라도 좀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애는 뭐 꽁으로 키울 거야? 정말 그래 해줄 거야? 그래 그니까 좀 기다려봐 야 미자야 너 이제 배 나오기 시작했겠다? 응 이제 꽤 나오고 있어 신기해 이제 진짜 내 뱃속에 애기가 있다는 게 실감나 그전까진 꿈 같았는데 에휴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시집가서 느꼈으면 될 것을 왜 사서 고생하고 있노? 됐고 좀 전에 네 통장으로 돈 넣어놨으니까 확인해봐라 지난번에 준 거 다 썼을 것 같아서 미리 넣었다 감사합니다 그거면 출산때까지 어지간히 쓸 거다 그럼 출산때 보자 에휴 너도 참 너다 일 피곤하게 만들고 미안 성균아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대 미안한데 한 번만 와줄 수 있어? 그래 우리가 가마 어? 우리가 간다고 엄마? 가야지 그럼 너도 얼른 병원으로 출발해 나도 지금 병원으로 출발할 테니까 어어 어머님 저 이제 움직일만 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살살 움직여보라고 했고 이제 애기 보러 가려고요 애기 신생아 시리옵다 네? 왜요? 어디 아파요? 큰 병원 간 거예요? 호들갑 떨지마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럼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? 이 험한 세상에 그래 그니까 애는 우리가 데려가마 너는 너대로 네 인생 살거라 우리 아들 실수니까 우리가 거둬서 책임지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키울게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아이니까 제가 키울게요 책임지라고 할 생각 없어요 제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제발 아이 돌려주세요 아이 그만 좀 해 이년아 하여튼 천박한 것들은 그 본성을 숨기질 못해요 처녀가 애 뵌게 뭔 자랑이라고 어디서 소리를 높이고 있어?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그냥 없던 일이다 생각하고 네 인생 살아 그게 널 위해서도 좋은 거야 애기 우리 애기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사진이라도 주세요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봐서 뭐 하려고 잊고 살아 그냥 너한테 애는 없었던 거야 꿈꾼 슴처 성균아 성균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너 애기 싫어했잖아 근데 무슨 갑자기 네가 키운다고 그래 내가 키울게 내가 진짜 잘 키울게 아빠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절대 피해가는 일 없게 할게 그니까 애기 돌려줘 응? 우리 엄마 말 들어 애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넌 이제 신경 꺼 너랑 나도 이제 볼 일 없을 거다 잘 살아라 네 통장으로 오천만 원 넣어놨다 그거면 어디 가서 땅을 사든 가게를 하나 얻든 하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니까 허짓거리 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사라 그럼 그럼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? 아들 아이고 자기 이번에도 농사 잘 됐다며 아주 그냥 이 돈 내 돈은 자기가 다 쓸어가는 것 같아 운이 좋았지 뭘 아니 아침 저녁 밤 새벽까지 맨날 밭에 나가 있더니 아휴 그 노력을 누가 따라가 그래 아니 근데 이제라도 말 좀 해봐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는 거야 아니 뭐 먹여살릴 신랑이 있기래 자식 있기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자기 한 몸만 건사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 거야 몸까지 다 상해가면서 지금 관절 마디마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에헤이 또 그런다 우리 벌써 15년이야 우리 지는 쨔만 할 때 자기 처음 만났는데 걔가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도 나한테 아직도 숨기는 게 있어? 섭섭한데?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니까 오늘은 아예 툭 터놓고 술 한잔하면서 우리끼리 얘기 좀 해보자고 아마 지금쯤이면 군대는 갔겠다 아니면 군대 미루고 공부를 하고 있으려나? 혹시 대학 안 가고 직장을 갔을까? 뭘 하고 있을까? 잘 모르겠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아들 아들? 자기 결혼했었어? 아니 결혼한 건 아닌데 아들은 있어 하나 벌써 걔 낳은 지가 20년이네 세월 참 빠르다 좀 있으면 우리 아들 생일이네 미역국은 매년 잘 챙겨 먹었으려나 아니 자세히 좀 말해봐 뭐야 뭐야 아들이 있어? 그게 젊었을 때 하룻밤 실수를 생긴 애기가 있었어 그게 우리 아들이고 지금은 어딨어? 자기 찾아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? 나자마자 시댁에서 데려갔어 돈도 많은 집이었고 다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잘 키웠겠지? 지금쯤 잘 컸겠지? 나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겠지? 그땐 내 아들 뺏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다행이다 싶더라 할 줄 아는 거라곤 농사밖에 없는 농사꾼 엄마랑 살았으면 우리 아들 참 불행했겠다 싶어서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? 찾아는 가봤어? 먼 발치해서라도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야 아니 한 번도 안 갔어 아니 왜? 어떻게든 성공해서 애 되찾아오려고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세월이 훌쩍 지나갔더라 눈 떠서 눈 감는 시간까지 일만 하며 살다 보니까 벌써 20년이야 그때 이제 와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한들 미친 사람 취급밖에 더 받겠어? 우리 아들도 날 미친 사람 취급하겠지 그래서 그냥 그리워만 하고 있어 사진은 있어?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봐 자기 닮았으면 엄청 인물 좋을 것 같은데 없어 얼굴도 못 봤어 제왕절개하고 못 움직이는 사이에 벌써에 데려가버려서 얼굴도 못 봤어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대 아니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 악물고 살았구나 그래 자식 놓친 부모가 무슨 정신으로 살겠어 에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인물도 아주 좋을 거야 마음도 착하겠지 그냥 서로 몰라봐도 좋으니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면 좋겠다 길 가다 가라도 아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찾아가면 되지 아니야 내가 찾아가면 괜히 분란만 만들 거야 에휴 사람 인생 참 저기 누구세요? 엄마? 네? 엄마 맞죠? 박미자씨 우리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형석이 강형석 아빠 이름 강성균 뭐? 정말로 정말로 네가 내 아들이라고? 정말 내 아들이 맞다고?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어디 보자 어디 좀 제대로 보자 우리 아들 입 옆에 점도 있고 얼굴도 그 사람 빼다 박았고 아이고 내 아들 맞네 맞아 아이고 형석아 엄마 어떻게 왔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것보다도 배고프겠다 엄마가 밥부터 차려줄게 우리 아들 뭐 좋아하니? 집에 지금 변변히 먹을 게 없어서 어쩌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봐 맛있어요 엄마 엄마 밥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우는 거 미리 알았으면 장이라도 받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요 이렇게 상딸이 부러지게 밥상도 차려주셨는데 어떻게 지냈니? 잘 지냈니? 아빠랑 할머니가 잘해주셨어 올해 몇 살이지? 스무 살이지? 밥은 잘 먹고 다니고? 엄마 하나씩 물어봐요 저 어디 안 도망가요 이제 늘 엄마 옆에 있을게요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웬일이니 웬일이야 내가 널 보는 날이 다 있고 그래 잘 큰 거 보니 할머니랑 아빠가 잘 키워주셨나 보다 아이고 감사해라 그나저나 어쩐 일로 찾아왔어 나는 어떻게 알았고 사실 할머니랑 아빠가 쉬쉬하긴 했는데 우연히 어렸을 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계시다는 걸 그 전까지는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한테도 엄마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랬구나 고등학생 때까지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연히 대학 가면 엄마 만나러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대학 입학하고 악착같이 알바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여기서 농사 지으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TV에도 나오시고 그 얘기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엄마 아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엄마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용기를 내줬는데 못난 엄마라서 미안해 근데 엄마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그래 뭐든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엄마 찾느라 돈을 다 써서 할머니가 학비하라고 주신 돈인데 그것까지 다 써버렸거든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? 아이고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 아들 일인데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 응 그래 우리 아들 왔어? 저 급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500? 그래 알았어 지난번 그 계좌로 보내면 되지? 네 엄마 바빠요? 아니 이제 밭일 다 끝내고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? 우리 박여사님 보고 싶어서 연락했죠 아이고 녀석도 참 엄마 근데 있잖아요 저 돈이 좀 필요한데 급하게 어? 또? 얼마나? 5천만 원만요 5천만 원만요 응? 그렇게나 큰 돈이 필요해? 왜 필요한데? 무슨 일 있니? 아니 뭐 그것까지 말하긴 좀 그렇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봐 엄마가 해결을 해줄게 응? 저 그런 건 알 거 없고 그냥 돈만 빌려주면 돼요 빌려줄 거죠? 아휴 너무 큰 돈이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엄마가 만나서 일을 해결해주면 안 될까? 아이씨 진짜 20년 만에 만난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요? 남들은 애 키우는데 양육비다 교육비다 3억은 든다는데 꼴랑 5천만 원도 못해줘요? 알아서 다 커서 나타났는데 응? 땅도 있고 농사도 크게 짓고 그 정도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? 아직 그래 그래 있어 있어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통장으로 내일 보내줄게 그니까 화내지 마 알았지? 내일 12시까지는 꼭 보내주세요 그래 자기야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 낮에 자꾸 밥 비우대? 아 나 은행 좀 갔다 오느라 은행? 왜? 아우 뭐야 너 저축하러 갔어? 아니 아들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돈 좀 붙여주느라 또? 돈 준 지 얼마 안 됐잖아 뭐 무슨 일이 있나 봐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그 오해하지 말고 들어? 그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엄마가 밥 해놨어 엄마가 밥 해놨어 엄마가 밥 해놨어 우와 엄마표 밥상이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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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어젯밤 꿈에 네가 나오더라 너 어릴 때 내가 그네 밀어주다가 너 넘어져서 무릎 까졌을 때 말이야 엄마가 진짜 속상했거든 넌 기억나니? 넌 기억나니? 어? 아 그럼요 기억나죠 무릎이 어찌나 욱신거리던지 지금도 비오면 아파요 가끔 아들 잘하고 왔어? 그럼 내가 누구 아들인데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그래도 조금만 더 고생하자 한 2억은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마 아빠 내가 누구야 저 아줌마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내가 아들인 줄 알고? 그래? 하긴 네가 날 좀 닮았어야 말이지 아휴 멍청하기는 아 거봐 내가 돈 좀 투자해서라도 저 여자 콩사 치자고 했지 흥신소에 돈 몇백 주는 게 대수인가 돌아오는 게 이렇게 풍족한데 그러게 내가 역시 여자 하나는 잘 만났어 아씨 지갑 떨어뜨리고 왔다 엄마 아빠 차에 먼저 타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어 그래 그래 엄마 저 지갑을 놓고 갔 이거 말인가 보네 아 엄마가 갖고 있었구나 근데 참 이상하지 왜 여기 있는 신분증에는 네 나이가 19살일까 아 아빠랑 할머니가 출생신고를 늦게 했대요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? 누군데 내 아들인 척 나를 속여먹고 있어? 네? 너 누구냐고 이 개 같은 새끼 나를 속여? 너 누구야?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너 내 아들 아니지? 넌 내 아들일 수가 없어 내 아들은 나랑 추억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낳자마자 얼굴도 못 본 채로 애 아빠한테 뺏겼으니까 근데 뭐? 무릎이 쑤셔? 웃기고 있네 당장 경찰서로 가자 너 같은 새끼들은 콩밥 좀 먹어야 돼 아이씨 아줌마 잘못했어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 누구야? 사실은 아빠가 보냈어요 강성균 씨 이 새끼가 그래도 아줌마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들이라고요 아빠가 결혼한 우리 엄마 아빠가 시켜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돈 줄 거라고 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좀 더 받아야겠어요 아줌마도 지금 날 속였잖아요 뭐? 아 그래 너 친구 차 타고 왔다고 했지? 아마 그 차도 니 애비 아니면 애미 차겠네 어디 나란히 쇠고랑 한번 차봐 저는 경찰에 세 사람을 나란히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제 아이의 아빠는 사업에 실패해 돈이 궁해지자 자기가 결혼해 낳은 아들을 제 아들인 것 마냥 꾸며서 저에게 보낸 거였고 진짜 저의 아들은 해외로 입양을 보냈더군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 알아보니 진짜로 제 아들은 캐나다로 입양 가서 잘 살고 있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요 절 기만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 저는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사기죄고소를 같이 진행했고 온 가족이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분하고 원통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제 아들이 살아있다니 전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전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